그리고 단독의 동래소 여기에 푸짐한 feminine 안녕하세요. 다봉입니다. 오늘 캠핑 가고 있어요. 뭐예요, 빗방울? 지금 이거 빗방울이야? 날이 흐리긴 한데 비 오는 소식은 없었거든요. 그냥 빗방울 좀 이렇게 떨어지다 말 건가 봐요. 도착해서 만나요, 여러분. 지금 커피 담아놨어요. 아이스 먹고 싶어서 얼음 잔뜩 넣어가지고 담았습니다. 얼음이 다 녹았나 봐. 여러분 진짜 이거 밑에 스커트 대박이죠? 이렇게 해서 들어가 봅니다. 역시나 이 이상한 냄새. 자, 오늘도 결론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제가 발 딛는 부분도 약간 축축한 것 같은 느낌이에요. 위에 한 팀 계시거든요. 거리가 가깝진 않고 완전히 이렇게 경사진 위쪽에 있긴 한데 목소리 나는 건 여전히 좀 창피한 것 같아요. 시원하게 한 잔 먼저 할까요? 답답했어요. 밖에 나오니까 그래도 너무 좋아. 일단 한 잔 하고 밖에다가 이거 하나하나 냅둘게요. 짜란! 안주도 있는데 지금 배가 불러가지고 그걸 해먹기는 약간 오바오바 아시죠? 배부르면 안 먹어요. 지평 처음에 흔들지 않고 맑은 잔으로 맡겠어요. 맛있냐. 맑은 거는 약간 제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막걸리는 좀 하얗고 걸쭉한 그게 있어야 맛있지.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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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이것도 술이라고 배부르면 먹지 않겠다는 걸 취소하고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안주는 만들어야 겠어요 아 안주는 뭘 할 거냐면 집에서 이렇게 당면하고 파하고 고추 하고 넣어 가지고 왔는데 계란을 여기다가 아하 이게 더 잘 붙게 하려면 부침가루를 2주스푼 정도 넣어주는게 좋대요 아 으 으 으 으 아 으 으 으 A 4 4 4 4 4 5 5 5 10분 좀 거만 해주면 되겠네 2 아 하우 메요 서비스 1 2 2 2 2 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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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6 6 7 저도 처음 먹어보는데 맛있게 궁금해요. 날씨가 너무 좋잖아요. 밖에서 먹어야지. 뷰는 없어요. 뷰는 없지만 그냥 밖에서. 이렇게 밖에 있으니까 좋아해. 이제 진짜 몸에 넘어져. 밖에 나와서 말하는 거는 너무 어색해요. 앞으로 어떻게 찍어야 돼. 밖에 나와서. 이렇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요. 지우기 브리저튼을 다 보고 요즘 아웃랜더에 빠졌어요 보고 나라, 다들 브리저트는 재밌다고 해서 봤는데 왜 애들 그렇게 다 재밌어라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재미있으면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네 캠핑장에서 아닌 것 같아요 보면 안 돼요 안 돼 안 돼 안 돼 막잔이에요 요즘 좀 컨디션 안 좋았는데 여기 오기까지가 힘들었어요 컨디션이 별로니까 집 밖에 나가기까지가 힘들었어 근데 나오니까 좋아 확실히 캠핑은 좋아 좋아요 여러분 캠핑 많이 하세요 이제 남은 장작들을 써버려가 돼가지고 여기에다가 남은 장작들을 써버려가 돼가지고 남은 장작들을 써버려가 돼가지고 이게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고 요렇게 한 단으로만 할 수도 있고 지금은 긴 거 필요 없으니까 짧게 할 거예요 어? 숯에 불 붙었어요 그러면 나무에도 붙겠쥬 저기에다 뭘 올릴 거여가지고 불이 이렇게 필요합니다 넣을 건데 좀 잘라 볼게요 기회는 밑으로 자 사실 쫄면 사리도 물이 너무 안 끓는데 지금 난로도 끄고 밖에 문도 열어놔서 그런 거 같아 별로 안 추워요 입기만 나는데 춥진 않아요 전 또 더운 것보다는 요정도 추위 있는 거는 괜찮아서 고객님 của 물이 너무 bé 애들끼리 소울 현실 소울 무슨 잠시 폰 소울 소울 정상 게시 뜨거워도 언니가 하면 싫었거든요 더 메서벅스 . 배추生活 가빈의 너희들 마코너 avec 고추 소금 여기를 다 너무 크게 잘랐어. 사실 그냥 이렇게 먹는 게 제일 편하거든요. 이제 밥그릇. 원래 여기에 자돌박이가 뭐 잘 어울려요. trapped with the whole chicken. stirür기 앞으로 제거에요. 잘 어울릴 수준으로 한 번 더 소시기します. 진짜로 끓여 먹으면 더 잘 어울려요. 바닐라 부분도. 고춧가루 와 쏠캠 줌을 다니시는 분들 대단한데 나도 작년에 다니긴 했는데 이랬나? 하긴 그때 말을 안 했으니까 요즘은 자꾸 이제 막 말하고 싶은데 지금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되게 불편해졌어요 저는 오늘 일찍 자겠습니다 그냥 이것저것 하다가 잘건데 촬영을 이제 그만 하려구요 여러분도 꿀잠 주무세요 우리 내일 아침에 만나요 안녕 안녕 넌 못 지나간다 넌 못 지나간다 도대체 얼마나 첨 물이 너무 많았다 넌 못 지나간다 넌 못 지나간다 넌 못 지나간다 나 자식으로 한번 더 좋아해 나 지금 이 상황이 계속 나간다 그리고 이제 이 상황이 가능한 것같은데 이제 이 상황이 너무 좋아 이제 이 상황이 너무 좋아 그래서 이 상황이 너무 좋아 이제 이 상황이 너무 좋아 저는 이 상황이 너무 좋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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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ȯ 감사합니다.